이선기군은 어떤 선수를 지목할까요? 또 여자지 또 여자 윤화씨 이제 말도 못해 첫번째 선수를 윤화씨를 지목하도록 합니까?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직 뭐 세상 놀랄 것도 없잖아요 그리고 오늘만큼은 특별히 윤화씨를 위해서 준비해드린게 있습니다 이제 많은 관심장 게스트분들이 고민했던게 너무 얘기가 재밌었지만 끝을 잘 못맺었어요 그럴때는 끝을 잘 못맺겠죠? 네 끝을 들어주시면 됩니다 넷토크가 끝까지 가지도 못하겠다 도저히 중간에 얘기가 다른데도 샜다 리액션이 내 마음 같지 않다 그럴 때는 포기를 들어주세요 포기 포기 그것이 안되있다 도저하게 해서 오늘 reag 240秒 볼 hue기를 주 Pon